강석우가 사회적경제기업창업에 관심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해 창업과정에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. 아카데미는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하며 과정을 마친 후에는 사업계획 발표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본인만의 사업을 선보일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. 특히 우수 참여자 두 팀에게는 내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우선 참가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9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강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